영어, 손, 마요네즈 너무 세게 먹는데 이재용 하쿠주 도래 하쿠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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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색깔팝으로 하쿠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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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리가 이제 많이 밟아줄게요 이렇게 붙여야 되죠? 그 자리에 여기랑 여기랑 집에서 하나씩 둘 다 둘 다 하나씩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둘 둘 둘 둘 둘 네네 어? 있을 거예요? 칵티 그린인가? 저기 있어요 왼쪽에 있을 거예요 왼쪽 납작 나토그린 뚜껑을 까봐요 아 뚜껑을 열어보시고 조금 열어보시고 바닥만 봐서는 몰라요 거기다가 사막에 섞어줄게요 아 그냥 이거 저희랑 칠하지 말까? 이거 하겠다고 저거 하자 그정도로 갈까? 어떻게 하죠? 그래서 어떻게 하죠?